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집 존근재 지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타입이 여러개 있지만 제일 인기있는 타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7.4 타입이구요. 부계동 132세대입니다. 주차는 지상, 지하주차장 3대당 1.2대 가능하구요. 주차공간이 널널합니다. 그리고 1층 편의점, 3층 실내 골프장 등 지금 입점해 있구요. 다른 상가들도 입점 예정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다 가능하구요. 재래시장 등 홈플러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영상으로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기 전에 엘리베이터 오면 바닥당 2세대만 있어서 복도관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여기 신발장 8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전실 타일만 봐도 화려, 너무 화려합니다. 띄용 선반 지공되어 있구요. 중문 지나서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와,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동양과 남양이구요. 해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폭은 4.2m 정도 나옵니다. 타일도 화려하게, 화려한 무늬의 타일로 지공되어 있구요. 시스템 에어컨, 여기 거실 등보면은 불도 세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구요. 여기 보시면, 쇼파 월 자리도 웨이스크팅으로 깔끔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예쁘네요. 거실 창도 예림 3중 창으로 되어있어서 방음, 단열에 우수할 것 같습니다. 거실은 다 봤고, 맞은편에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 디귿자 주방으로 되어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대면용 구조라 우리 상국 국탑 들어갈 예정이구요. 이거 측탁등도 색깔 바뀝니다. 그리고 대면용 주방이다 보니까,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온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장도 이렇게 시스템 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도 다 장으로 짜여있고, 여기 밥솥자리도 나와있네요. 여기 보면은, 환기창도 크게 나와있습니다. 찢기세척기 기본 옵션이구요.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두 대, 세 대 이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탉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여기 뒤쪽 공간으로 4인용 이상으로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옆방으로 작은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작은방에 베란다 공간이 나와있구요. 여기 푸도도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단장, 색상 하나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구쪽에 들어올 때, 여기 메인 욕실이 바로 있어요. 메인 욕실 타일도 화려하게 되어있는데 이건 분명히 후보로가 있을 것 같구요. 파티샤운, 물튀김 방지 파티샤운되어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호내선반도 마련되어있네요. 거울 뒤에 수납장 마련되어있구요. 선반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 보겠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삼중창으로 되어있구요. 삼중창 크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3인 가구시면은 드레스움을 꾸미셔도 사계절 옷은 충분히 넣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란다 공간이 하나 나와있구요. 베란다 2개이기 때문에 어느쪽을 세탁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피공간이 나와있는데 크게 잘 나와있어서 찻동산이 같은 물품은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입니다. 네, 환기창 나와있구요. 여기 가림막은 나중에 입주하셔서 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마찬가지로 되어있구요. 식사장처럼 길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 저 같으면 여기를 흑박이장 설치하시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부욕실 여기 앞에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인욕실보다 부부욕실이 더 크게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물튀김, 파티션 같은 거는 따로 설치하셔도 되구요. 해바르기 샤워기 되어있고 여기 산반 그다음에 거울 수납장 충분히 설치되어있구요. 예, 집은 다 보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종역이 내년 1월에 개통하는데 도보 3분거리구요. 원종역으로 일산, 김포공항, 시흥, 홍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구요. 뭐 한정거장, 두정거장만 가시면 7호선, 1호선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에 GTX 비누선, 디누선도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는 부천의 중심력이 원종역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상단으로 연락주시구요. 비교배물도 주변에 많으니까는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